창세기를 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수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생명운동하는 한 사람의 제자 되어지고 제자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숫자가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진짜 생명운동할 수 있는 제자 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구역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생명운동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맘코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한 사람 통해서도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것 요셉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살렸고요 그 요셉 한 사람을 만나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물론 사람 많으면 좋겠죠 교회도 교인 수가 많아야 된다 물론 헌금도 많이 나오고 또 많은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쓸 수도 있고 좋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생명운동할 수 있는 제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고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만나는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이사라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지금 메시지가 계속 나왔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가다라빵에부터 시작해서 2, 3, 7, 5천 종족까지 왔습니다 개개인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고백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로 발전되어 왔냐 로마까지 땅 끝 세계복음 땅 끝까지 사정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알고 고백과 더불어 어디까지 로마까지 그리고 마가다라빵에 시작된 말숨운동이 지금 어디까지요 2, 3, 7나라 5천 종족까지 그래서 올해는 세계를 없는 대구체적으로 5천 종족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일꾼들을 또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바누아트 같은 경우에도 소가 장로는 계시죠 우리 산업성계 그분이 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100명 정도가 초청되어 와요 이런 것처럼 지금 5천 종족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마가다라빵 성경적인 전도운동으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발전되어 왔느냐 어느 정도로 응답받아 왔느냐 지금 2, 3, 7나라 5천 종족 구체적으로 살리는 그 응답까지 왔다라는 것 기도도 발전되어집니다 여러분 응답도 하나하나 확인되어지면서 발전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된 제자는 가이사라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이르는 그리고 마가다라빵에서 시작해서 2, 3, 7나라 5천 종족까지는 이르는 이 축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 참된 제자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워놓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 다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지금까지 이 축복의 비밀을 위해서 달려온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좀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게 발전되어 왔는 부분들인데 메시지가 응답 속에서 발전되어 왔는 부분들인데 주신 약속에 대한 이 속에서 일어난 약속에 대한 정리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곱 망대와 일곱 여정과 일곱 이정표입니다 치를 빼더라도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제가 근절에 우리 모임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감난산부터 시작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예요 이게 우리에게 약속 가운데 정리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왜 계속 반복되어졌느냐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메시지 가운데서도 계속 이 부분들 중심으로 깔고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반복해오느냐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40년 동안 달합방운동이 이어져 오면서 거기에 대한 약속에 대한 총정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검찰님들이 먼저 이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냥 강단에서 메시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탕 속에서 지금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핵심도 이 바탕 속에서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핵심에 대한 부분들을 이 바탕 속에서 풀어져 나가지 하나하나를 두 번째로 이렇게 되어지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정리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이 일어나는데 그 응답들 속에서 우리의 할 것이 보입니다 이 사실이 정리되어지는 만큼 할 것이 보이는데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성도들은 문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일들을 만나면 복음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딱 부딪히면 복음 아니에요 문제당하면 어른당하면 나중심으로 문제 속에 빠지지 복음 아니에요 그건 성도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사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마느냐 삶 집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침 시간과 밤 시간만 조금 인도받게 되면 낮에 보인다고 하잖아요 문제와 사건 당할 때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는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아침과 밤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들 힘을 얻는 이런 시간들이 없으니까 문제를 당하면 어른당하면 복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느냐 3집중 속에 들어갈 때 여기서 나오는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그 응답을 받아 누리면 그게 결국은 거기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플랫폼이죠 거기에 파수망 망대가 세워지고 거기에 영적인 안테나로 소통이 되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세 가지 세팅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실제적으로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름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기도를 보세요 이 문제를 없애주옵소서 이 어름을 없애주옵소서 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보시옵소서 하가메아 주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럼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지나게 되는 사실 문제를 당했는데 오히려 복음을 담대히 지나게 되는 그 문제로 말면 아마 오히려 복음을 담대히 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를 찾아가게 됩니다 갈등 위기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3응답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면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계속해서 여러분 정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속에 대한 정리가 망대와 여정표라면 그 속에서 할 것이 보이는데 결국은 삼직중 아 왜 삼직중해야 되느냐 할 것이 나와요 문제 당하면 복음 없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삼직중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조금만 기도하면서 낮에 문제를 당하면 복음이 되도록 삼직중 그 속에서 오는 게 삼세팅과 함께 그 다음에 이런 응답을 받게 되면 결국은 문제도 문제 안 되어져요 사실은 오히려 문제 생기면은 기대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를 찾아간다는 말이고 갈등과 위기를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이 할 것이 보여지고 세 번째로 이때 교회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약속이 정리되어지고 할 것이 보여지면서 이때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세 가지다 먼저 첫 번째로 검토일 시대 이게 응답으로 나타나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전체가 이미 우리가 검토일 시대라는 메시지를 계속 들었죠 전체가 집중하는 겁니다 사실은 집중하는 겁니다 검토일 시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 가지들입니다 세 가지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2, 3, 7, 4, 5층 종족의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검찰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대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이게 기도 속에 나와요 그만큼 이 부분들이 나름대로 하나하나 정리되어 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을 초월한 역사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관계된 모든 현장에 전부 다 여러분 이 바탕 속에서 기도가 나와요 그 말은 그만큼 이 메시지가 정리되어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 늘 있어야 되고 이 축복의 역사들이 누려지면 나오는 것이 뭐냐 정말로 참된 제자가 여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약속에 대한 정리할 것이 보여지고 그러면 나타나는 교회 역사 세 가지 이 부분들이 반드시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하나님 역사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교회에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생명운동할 수 있는 제자 없으면 시간 가면 갈수록 그 교회는 결국은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생명운동할 수 있는 제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하나 교회 안에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시간 가면 갈수록 알게 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교회 안에 생명운동할 수 있는 참된 제자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은 시간 가면 갈수록 그 교회는 힘 빠지는 거고 교회 그 교회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 비밀들 그냥 여러분 딱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속에 그러면 오늘 삼생명과 영원한 능력입니다 제목이 삼생명과 영원한 응답이죠 이미 이 메시지 속에서 다 나온 부분들이죠 지금 여기에서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매주마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한강같이 지금 나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오늘 삼생명과 영원한 응답인데 삼생명 하면은 이미 여러분 아십니다 첫 번째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뭐요? 7절에 생기를 부르는 이 생명이 된지라 세 번째 창세기 2장 18절에 에덴의 축복 모든 삶의 에덴의 축복 이게 삼생명과 관계된 성경구절인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먼저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 이전에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성삼의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미 창세기 1장 26절에 성삼의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누가? 성삼의 하나님이 성삼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불을 넣으신 겁니다 사실은 악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악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결국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모든 것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었다 시간 가면 갈수록 모든 것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으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는데 이걸 잃어버린 바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결국 상처들이 오고요 결국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도 죽은 생각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죽은 생각 그 생각이 굳어지면 그게 사고가 되죠 이런 모든 생각과 사고 자체도 죽은 생각과 사고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또 상처 가운데 있다가 어떤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을 통해서 나름대로 뭔가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죠 이로 말며 오는 것이 결국 영적인 문제도 오고 여기에 마음과 정신의 문제도 오고 결국 여기에 육신의 문제도 연결돼서 오게 돼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게 창조된 인간이 사단으로 말며 아마 하나님의 뜨나무로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생각도 하나님 없는 생각이에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에버스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자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 없는 생각들이 그래서 그 생각들이 굳어지는 것이 사고죠 결국 그 사고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고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상처들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바른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가 바른 생각 가질 수가 없어요 틀린 생각들이에요 전부 다 성령 인도받는 특징은 바른 생각을 가지는 올바른 생각을 가질 때 올바른 응답도 나오고 올바른 판단도 나오고 모든 건 나오는데 생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틀린 응답이 나올 수밖에요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서 뭔가 우리가 어떤 이상한 일들 딱 당하면 그게 트라우마라 돼가지고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데 그 속에서 많은 영적인 문제도 또 마음과 정신의 문제도 육신은 그래서 갈수록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이런 정신적인 질환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짝을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진짜 오직 그리스도 보고만이면 모두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요 사실 AI가 나오고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모두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사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시간감인과 정글을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었는데 왜 그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신 겁니다 그래서 참된 축복은 뭐냐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는 것 이게 최고의 망대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는 것 이게 최고의 망대라는 것 놓치지 말기로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는 그 자체가 최고의 망대에요 여러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 그게 최고의 망대를 세우게 해주는 그런 축복이에요 사실은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부느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의 생명력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부어줬다라는 것 생명력을 그러면 몇 가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1절에 에스겔 선지자를 해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마른 뼈들을 바라면서 보여주면서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두 가지가 있죠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뭡니까 생기를 불어넣도록 하나 했어요 생기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말씀과 함께 말씀을 대언하라 하면서 생기를 불어넣으라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는 여기에 말하는 이 생기를 말해요 생명력을 말해요 스가라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하 되느니라 마찬가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부활하신 그리토께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숨을 내쉬며 받아서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었다 했어요 생기는 뭐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숨을 내쉬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4장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힘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라는 것 이것을 생명력을 우리는 뭡니까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생명력을 기도로 누리는 것 이게 기도의 사실은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에덴의 축복을 주셨는데 사실 하나님을 뜨남으로 말면 에덴의 축복을 놓쳐버렸는데 하나님을 뜨남으로 된 세 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뜨나게 만드는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창세기 3장 4절 5절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 피림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에덴의 축복을 다 놓쳐버린 것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주신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 밑머리를 상해 갈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라 그 안에 들어가는 데 다 산다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 새로운 시작을 갈대와 우루 바벨탑에 있지 말고 바벨탑은 그 갈대와 우루 있지 말고 메소보담이야 그 중심지가 갈대와 우루고요 거기에 문명을 이루고 있는 가장 어떤 면에서 앞서서 우상문을 따라가는 그 지역인데 거기 있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가난한 땅으로 가라 했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될 때 결국은 여기에 온 것이 바로 빛의 경제가 일어나고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에덴의 축복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어서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는 삶 속의 모든 삶은 뭐냐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 이게 삼생명력 삼생명입니다 이게 망대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가는 창세기 1장 27절을 누리는 것이 망대의 기도입니다 여정의 기도는 뭐냐 여호와께서 주신 여호와의 생기를 누리는 기도가 이게 여정의 기도입니다 이 정표의 기도는 뭐냐 에덴의 축복을 해보가는 이것이 바로 이 정표의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여러분 본론에 여러분 유인물 받은 부분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보호자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말해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여기에 나타난 응답이 실제로는 뭡니까 보호자의 능력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이 응답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보호자의 능력이며 하니까 전부 흐무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보호자의 능력이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고 전부 흐무한 역사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요 이걸 정말로 아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응답받는데 이 속에서 모든 치유도 일어나는데 이걸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오히려 불신자들이 삼단체가 사실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해서 뭐를 만들어내느냐 여러분 내 피림 속에 빠지면서 불신자들이 결국은 악한 사단이 내 피림을 위해서 사람들을 어디로 빠트렸냐 보호자를 침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건세를 잡은 자로 공중건세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힘이 엄청난 겁니다 악한 사단이 나타나는 힘이 엄청나요 우리가 이 축복의 역사들을 못 누리니까 이걸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못 누리니까 오히려 삼단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신운동이 일어나면서 내 피림 속에 빠져서 결국은 공중건세 잡은 자 보호자의 이쪽으로 침략을 모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중건세를 잡고 에베소 2장에 공중건세를 잡고 활동하는데 그게 나타나는 역사가 엄청나요 여기에 모든 인류가 빠져들고 있어요 사실은 진짜 회복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호자의 능력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전부 흥분한 하나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기도 속에 가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를 안 하고 있고 왜 못 하고 있느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수 있는 이걸 사실적으로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만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기도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한 시대에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 없이는 영적으로 혼란 일어나는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공중건세 잡은 자를 붙잡고 공중건세를 장악해서 역사하는 그 힘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는 힘은 보호자의 능력만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안 되어진다면 자 결론입니다 안 되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에 공생의 동안에 3년이죠 한 가지 버릴 것 이야기했어요 버릴 것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나도 죽는다 했어요 나도 십자가 진다 했어요 버릴 것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세계 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버릴 것 안 버려요 버릴 것인데 버릴 걸 버리지 않아요 교회들도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 그거 그대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계속해서 버릴 것 이야기했어요 복 너희들이 말하는 그 복이 복이 아니다라는 거 너희들이 지금 하는 기도 그게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 너희들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율법 속에 빠진 그게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 계속해서 버릴 것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워있는 안전벨을 일으켜 세우고 그 침상을 들고 가라 했어요 그것도 안식이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시비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가늠하다 여자가 잡혀서 왔는데 유대인의 법에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어야 되는데 네 죄를 용서 안 받았다 가라 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안식이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성계해 보면 예수님이 지적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뭡니까 꼭 교회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걸 그대로 갖고 있어요 세계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요 심지어 마트문 16장 13절에 15절에 버려야 될 겁니다 그게 변화상에 가서도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은 유대적인 사고예요 변화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고백은 유대교적인 사고예요 여전히 그리스도 고백해놓고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축복의 역사를 못 누리느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것으로 내 것으로 있는 한 이 영적인 축복을 내 것으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또 40일 동안에 또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리고 또 10일 동안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0일은 예로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 따라서 마가다라 땅에 모여서 마가다라 땅에 모여서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사동의 2장 1절에 오순절에 마가다라 성령이 임했는데 오순절에 마가다라 성령이 임한 그때까지 일자가 일정이 10일이었습니다 10일 동안 또 여러분 계속해서 각인시킨 겁니다 보좌의 축복 이 역사를 그러면서 사동의 2장 42절에 매주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또 이 축복을 각인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동의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매일이죠 이거는 매일 이 축복의 비밀을 알면 그러면 함께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정시기도와 정시예배죠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여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정시예배 정시기도인데 이때 오는 것이 뭐냐 24, 25 영혼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이 메시지들을 어떻든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서론 이 부분을 이 속에서 모든 그래서 40년 동안 달합방 운동의 총 결론의 메시지라니까 이게요 그리고 777 유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77만 붙잡고 기도하면 로마 보복아까지 간다 했어요 777만 붙잡고 기도하면 그게 세계복아 로마 2, 3, 7까지 간다 했어요 총 정리된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기도 중에 기도고 모든 축복을 정리한 것이고 모든 응답들을 정리한 것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예요 그래서 우리 검찰님부터 먼저 이 축복의 부분들을 기도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할 것이 보여지고 당연히 교회에 이런 응답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한 사람의 제자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여러분이 한 사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구역에 한 분 한 분을 그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기한축복기구를 최여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이사라 빌리포트 시작해서 로마까지 이르는 응답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2, 3, 7일 날 오청정교를 살리는 기중한 축복과 응답과 기도 제목들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우리 검찰님들이 이 축복의 비밀들을 정리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분들이 보여짐으로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응답들을 바르게 누려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사람의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구역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을 흔들리지 않는 생명운동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된 사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올바른 생명운동할 수 있는 한 사람이면 그 한 사람 통해서도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제자로 세워지는 생애 최고의 축복된 응답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검찰님들 정말 중심을 다해서 구역을 돌며며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던질 때마다 그 말씀이 올바르게 영을 살리고 모든 삶을 치유하며 실제적인 복음위에서 결단하는 기중한 제자들이 구역구역 속에 일어나는 그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옵소서 모든 사회의 귀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가정과 산업들 후대들 축복하셔서 마음껏 복음운동할 수 있는 우리 검찰님들 구역기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미 하나님의 형상에 보가며 하나님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에덴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최종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섬기는 구역들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